고경 4인선 직각 가공용 밀린 공구 알파밀X 알파밀X는 고경 4인선과 고강성 설계를 적용한 고품이 직각 가공용 밀린 공구입니다. 칩 처리성 향상을 위해 고경 4 칩 브레이커를 적용했으며 하이 헬릭스 인선 적용으로 절삭 저항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습니다. 그리고 평탄 체결면을 적용해 고속 및 고이송 가공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가공이 가능합니다. 넓은 부절인 인선 적용으로 고품이 면저도 가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칩 브레이커는 범용인 MM과 경절 사격인 ML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즈알을 구비했습니다. 알파밀X는 인서트 고경 4 인선 적용으로 절삭 부하를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직각 가공에 최적화된 인선 설계 적용으로 정밀한 직각도를 구현해 높은 품질의 직각 가공이 가능합니다. 알파밀X는 넓은 칩 포켓과 내부 쿨런트 시스템을 적용해 칩 배출성 및 가공 품위를 향상시켰습니다. 홀더 바디는 샹크와 커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경 4인선 직각 가공용 밀린 공구 알파밀X